아 분명히 첫트때만, 이트때만 해도 이거 금방 깨는 각이다 이랬는데 집중이 떨어졌나? 이렇게 된거 풍용도 아예 고수, 코스프레로 붙어서 회피로 다 피해보자고? 아 방금 저기, 저 신부요? 나는 이미 늦었어 일레임드, 일레임드 11티 했잖아 아마 안될거야 쪼레서는 더 시간, 쪼레서는 더 시간 걸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으으윽 어윽 으깜짝이야 아싸 왜 화염병 으응 아 아아 심장을 못 뽑았네 안돼 안돼 아 먹어 그냥 헉 4개 주네? 4개도 주네? 대박 감사해요 무덤에 총알 맡긴다고? 맞아 맞아 총알 쟤가 쏴도 내가 안맞잖아 근데 내 총알이 맞을리가 없지 총알은 3페이지때 써야돼 아 3페이지 진짜 자신없다 아 아 형님 피곤하니까 좀 대처합시다 아아 형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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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도끼가 길어졌어 한 대만 해도 고흔들 알아 각도가 너무 구려 딱 이 각도로 가야 해, 이 각도 아 반피 또 이씨 무장먹어 그만 아 너무 길다 아이고 이거 맞네 아 왜 맞어 이거 나 물량 없는데 이제 아 아아 아아 이 암시도 안통하냐 얘 나 다섯개 없다 물량 다섯개 한 페이지때 거의 안맞으면서 깰수 있을거 형님 너무 비스듬히 계세요 네 거기요 거기 아니요 거기요 거기 딱 좋다 아아 아 돌아앞에 있겠네 아 나 진짜 형님 왜그러세요 아 형님 하던대로 해 하던대로 좀 아 형이라고 말 아 이씨 아 아이씨 형님 아 아휴 아름다울거 어 여기 총이 왜맞아 패치될거야 진짜 야 몰략이 하나..하나밖에 없어 아잇! 에잇! 갑자기 안통하는거야.. 질퉁이 떨어졌네 나 몰략 없는데 아..한대만 좀 간다 집중력이 떨어졌네 이거 깨야되는데 양꾸리님 배부서 오십시오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잠깐 화장실 좀 갔다올게요 아까부터 오줌 매렸는데 깰까봐서 다리가 이렇게 아프지? 아..이거 뭐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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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당분 보충 좀 준니언 이유식님 감사합니다 야남씨가 지어야 되죠 이번에 깨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력 싸움이야 조작도 익숙해져 백불 타이밍 엄청 빠르 맞다 나 수요렉 좀 녹아도 좀 해야되는데요 돈도 없고 아 여기서 그거 녹아다야겠다 그 멍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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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멍멍이도 적극 작게 까다로워서 멍멍이도 리프어택 있으면 다 되거든 ㅆ 이제 좀 익숙해지니까 완전 다크 소울이야 ㅋㅋ 다크 소울 사촌동생이야 거의 완전 느낌이 똑같아 이 땅이 끝났다! 후우우우우우우우우우 노가닥이 참 좋단 말이야 이 망치는 뒷면도 많이 달랐죠 망치랑 초과 안 나왔는데 자꾸 까먹어 내놔 아 아 어잇 또 큰일날 뻥! 방심하지마지 이 게임은 방심한거 아니면 아무리 쉬운 적이라도 최선을 다해야 돼 한 마리 한 마리 한 땀 한 땀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어우 이제 한방에 죽는뎀데 왜? 왜 페링 안된다? 쎄놔아 심장 한방이네? 원래 한방 아니었잖아 레벨업해서는가? 다 근력때문인가? 아 PC로 이거? PC로 나오긴 하겠지 다크솔드 나왔는데 근데 빨리 안나올걸요 나올걸 있으면 같이 나왔겠죠 독점작으로 나와서 한 1-2년 이따 풀지 않을까? 만약에 푼다고 해도 안나온다고? 안나오는건 없어 나올수도있고 안나올수도있어 와우 다죽었다 헤일로 아직 헤일로는 안나왔구나 헤일로 나오면 엑박 누가삼 아예 독점이라서 아예 안나오는건 있긴 있는데 나올수도 있는데 하고싶으면 지금 풀스를 사셔야죠 오래걸릴텐데 나오더라도 안나올수도있고 풀스로 이거 사신다음에 데드워어 얼라이브 사시면 홈을 뽑으십니다 ㅎㅎㅎ 두개만 있어도 괜찮다 아 GTA도 만약에 없으시면 풀스포로 사시면 되고요 아 근데 GTA는 풀스포로 로딩이 극혐이에요 사실 이 정도 트라이 했으면 못잡아 쉬었다 해야해 쉬었다가 한 번에 잡는 경우가 있고 어 왜 그러지? 이상한 데로 가지 침착하게 왜 자꾸 도냐? 안걸리지 왜? 진짜 잘 통해 하셨네 급하게 마음먹지마 점프할때 기스로 나까지 같이 받는게 적STAFF 하느님 도끼 나오게 도끼 나오게 투이 형님 야 네 보습니다 형님 컴보야 완전 사기 한 번 맞으면 얘들 다 맞아야 돼 죽진 않네 아 아 자꾸 비스듬하게 된다 일로 여기 형님 일로 과연 이게 얌시일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별로 얌시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아깐 잘 꼈는데 이상하다 힐인드 힐인드 조심해야돼 힐인드 한 3번 정도 때린다고 생각합니다 껴주세요 쏘주세요 자 slightly 아 힐인드 조심하는데 도끼일 때는 한 번 때리고 바로 튀어 한 번 형님 막 발고 총이 맞는 각도도 있어 한 번, 나 한 번 왜 두 번 하시지 아... 슬슬 준비하자 홈페이지 온다 오르골로 바로 초반 어 뭐야 벌써 오르골 어 오르골 안들어감 어 무서워 오르골 안들어갔어 어 들어갔다 빨리 빨리 왜 뭐야 렌덤인가 앞으로 굴르라고 앞으로 저어어어 하하하하 앞으로 굴러야되는데 하하하하 데미지 이넘 깨는것만 보고 자러간다 여러분들 저도 잘거에요 이넘만 깨고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히히히히 외부패도 똑같을걸 장비 바꾸는거 아니면? 반송 논작권이요? 설마 뭐 쓸남쏠 타크 소울이니까 뭐 아니 저기 블러드곤인데 스탈리시하게 싸워야돼 스타일리시하게 싸워야돼 아 뭐야 신장 안잡혔어 스타일리시하게 한마리씩만 잡으라고 스타일리시하게 싸워야돼 돌아와 버리겠네 4개씩 좀 줘 8개 밖에 없어요 3개씩 4개씩 3개씩 5개씩 어차피 죽는거 페링이라 연습해 퀵불좀 주세요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왜 안되지 페링이 원래 안되나 아이고 뭐하는거지 신부 3페이지를 어떻게 깨지 신부 3페이지가 때려도 막무가내로 막 공격하니까 굴러도 계속 세번씩 때리는데 그냥 스턴 매긴다 화염병 열라 때린 다음에 페링 한번 들어가기를 빌 수 밖에 없는건가 화염병을 한번밖에 도전을 못하는데 오르고 기름급길 그거밖에 없네 그거밖에 없네 계단에 소울 어디 내가 어디서 죽었었나 아 아까전에 죽은거요 그 소울이 되게 쪼끄미껀데 몇개였더라 그냥 화염병 던지면 아까 보스한테 던지니까 157이고 화염병 기름까지 던진 다음에 던지면 300정도 300이면 풀차지 망치 풀차지가 200이거든 근데 보스한테 들어가는거니까 200이 덜 들어갈수도 있어 화염병 300 스터브 상태에서 화염병 300 150 150 150 700 700 700 좀 끄면 한 두대정도 남지 않을까 기름을 먼저 묻히고 오르고로 하자고 그건 빡살땐데 아 이거 변신할때 묻혀버릴까 떠오르네요 아르 이거는 그냥 잡아야겟 problem 총알이 16발 있으니까 야무칸다 데이어야지 물약 20개 아냐 20개 안 모아도 돼 15개 정도만 있으면 돼 12개는 좀 적은데 3개를 어디서 모으지? 저놈들을 잡아도 안나올텐데 집중해서 가든 최대한 1-2페이지에 물량 안쓰면 다 아 왜 타겟이 안돼 신부님 잠깐만요 아 제발 아 제발 아하하하하하 아하하 진짜 아하하하 하하하하하 물약을 안썼다 다행이다 이번에 가면 물약이 쉽게 되겠네 그 그... 다크소울2도 초반에 그 가디언 세트인가 그거 완전 꿀이었거든요 아하하하 그가 좀 비슷하거든요 아하하 아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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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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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크음 아하 . 1페이지는 리프어택 보다 김 오는게 낫네 평타 나 평타 질을 많이 하니까 길어졌어 아 힘들네 무덤이 하나 날라간거 같다 기분 탓인가 왜이렇게 조그매졌지 아 왜 총이 맞는거야 오르골 기름 화염 컴보여 준비해 슬슬 만피 채울 준비해 아 제발 망쳐 됐다 안 돼 안 돼 아 오르골 해버렸어 아 잘못 눌렀어 아 한번밖에 안되죠 이거 아 똥망 물약 눌렀는데 잘못 눌렀는데 아 아 또 힐임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변신할 때 기름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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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거 스턴만 걸었으면 가능성이 있었을텐데 옆이나 앞으로 피하면 피하기가 쉽네 음.. 뒤로 피해서 계속 죽은거구나 피하면서 화염병 던지면 된다고? 그래도 되겠네 왜냐면 때리는 데미지는 별로 안세니까 3방 때려야 100 될까말까인데 피하면서 화염병 던져도 되긴 되겠어 기름은 없다 이거 망치보다 칼이 좋은데? 톱이요? 첫번째 무기? 그래 첫번째 무기도 괜찮은데 사실 어허 안보여 안보여 아니 총을 쐈는데 반격이 안됐어 저거 템도 못췄구 에헤헤헤 감사합니다.